I am 특전사 대천 I am 사이가 지천 와우우 유우우우 I want to take it to the game bar 심리 게임이라고요? 정말 재미없네요 심리 게임입니다 마음심 리안 리 자 이럴 때 또 심리전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심리전이냐 이놈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발짝 소리를 냈다? 그럼 이놈은 저랑 멀어지려고 할겁니다 가까이 올 생각을 하지 않을거에요 저같이 고수가 아닌 이상 이놈은 숨게 되있어요 자동으로 여기에 구상이 있다는건 아직 여기로 안올랐다는거겠죠 그럼 이놈이 2층에 있습니다 없는척하지만 2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럴때야말로 심질을 한사람들만 할수있다는 슈퍼플레이가 나올땝니다 몸으로 뿌샤뿌샤 헛 뿌샤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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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샤뿌샤뿌샤 뿌샤뿌샤뿌샤 콩스웨이브 콩스웨이 뿌샤뿌샤 뿌샤뿌샤 탁! 허! dances! 허!허! 워허! 이거 이거 또 그냥 고칠아가는게 만들었네 앗드팍! 안됐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잇빠잇빠잇빠잇 앙 맛있다 앙 맛있다 앙 맛있다 우왕 야야야 앤끼가 안울려! 이거 왓더퍽? 박쳐졌네? 으헥! 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퀴어엌!! 아아악! 킬 뺏기고 실화!! 아! 안 죽어.. 저는요 힐템이 없어도 안죽어요 뭐 이런 점수 대하여서 제가 죽겠습니까 형님? 저를 뭘로 붙이는 거니까 형님 좀 실망인데요? 제가 그냥그거밖에 안되보있나요? 사삭God 사삭봉 좀 해볼게요 아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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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억 아이 저 자낸개 대체 어디를 왔다갔들 이렇게 하는거야아 안되겠네요 연막 깎아와먹을게요 시클 밀린다구요? 왓더꽉? 어 뭐야 자기도 왜이래 아니 티면 왜이래 으악! 이거 명시라 여기서 안맞아? 안맞는다고 명시라 그냥 저러도 자꾸 나갈게 안되겠다 나갈게요 아 깨비스폰 야 누굴 쏘고있을 처지가 아니었네? 왜에? 오와 와 하나님 아 허허허어 어 아 나이스 킥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잠깐만 어? 바이바이